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계에 도전한다. 보험료는 여전히 업계 최저. 지금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성인보험은 좀 비싸긴 하지만 어린이 보험은 지금 현재 농협이라 한화가 가장 저렴해요. 농협 손해보험이 지금 몇 군데 있죠. 원금융, 잉카, 리치액고 몇 군데만 8월달에 한시적으로 판매가 돼요. 한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기본계약 100만원만 내면 다 설계가 가능해요. 최저금융은 4만원인데 3대 진단비가 어린이 보험 심혈관도 500에서 1천만원까지 그다음에 보면 내열관도 2천에서 3천으로 허율성도 2천에서 3천, 암진단비가 5천에서 1억까지 유삼도 2천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기 조건이 6개 중에 하나만 된다. 일반 상인사망에 이렇게 넣으면 된다. 그래서 연기 조건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긴급. 특히 어린이 보험 이게 작살이에요. 내가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8월 1시 보장인데 농협, 가성비, 어린이 보험이요. 긴급, 유수, 유수. 그래서 심혈관 500에서 1천, 내열관. 그래서 이렇게 가입이 된다. 질병수수비도 보험료가 40% 제한. 그런데 그 전에 40%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다. 결국에는 4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되지만 최저 보험료 4만원. 하지만 연기 조건은 상해사망 후장에 100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판매가 모든 대리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 보험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어디 되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카, 그다음에 원금유, 리치앤코 몇 군데. 파트너스인가? 어디만 가입이 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잠깐 어디까지. 8월에 한시 적용이에요. 그래서 8월에 질병수수비 40% 한도 내로 연기조건이 삭제가 됐고요. 질병수구장애 7천에서 1억까지. 암진단비 7천에서 1억. 그다음에 0세부터 30세까지. 500에서 1천. 내열관지안도 5천. 그다음에 허위성도 5천. 항암방사소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한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한도가 지금 많이 한도가 올라갔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험이 지금 이제 8월달까지는 35세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35세. 그런데 9월달부터는 15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보험회사가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 전망일 때는. 그런데 8월달부터는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은 단계자 종심보험 이런 데가 이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8월달에 사하를 건 것 같아요. 바다사대님. 보험학리 형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라이브 자주 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성인종합보험도 8월에 1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쭉 한번 내용을 한번 쭉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다음에 유병자분들도 한도가 좀 한도가 천만원씩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 주의깊게, 골절, 깁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면서도 한도가 높은 게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고당, 고요락, 고지혈, 당뇨도 이제 가성비 구 건강, 고지후 암 관련해서 담보가 인수가 가능하고요. 어깨 체제보험료,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가성비 성인보험도 보험료가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암 진단비도 이렇게 누적해서 되고요. 말해 뭐해, 워낙 가성비나 보험료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성비 구 어린이보험이에요. 보험료가 싸다. 지금 어린이보험은 가장 저렴한 데가 농협, 한, 화, 그 다음에 디비손해보험이에요. 디비는 워낙 소수리비나 남자 진단비가 저렴하고 농협도 3대 진단비가 저렴하고 한화손해보험은 인수조건이 좋고 그래서 그 셋 중에 제가 농디, 농협과 디비 한, 디, 하나와 디비로 혼합설계에서 이번 주 내에 제가 혼합설계를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그대로 그대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도, 업이에요. 업계의 최고 한도,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입이 오직 농협에서만 질병무장이 1억, 내역과 화요소 5천, 항암방사소 3천, 심혈과 천만원 그 전에 500밖에 가입이 안 됐지만 지금 천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났다는 거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겠네요. 보험료도 5% 자녀, 저는 아날들 딸 새 자녀잖아요. 2% 아림, 최대 한도 질병소득이 50에서 100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한도 늘어났고 1호중도 900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험, 가입시기, 필요서류 이렇게 해서 그냥 단체해야 어린이보험이 있기때문에 태아보험이 있기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NH, 태아림 355 그전에 325나 335도 매우 젊었어요. 335가 타사, 355라는 보험료가 비슷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355 건강보험이 355 건강보험이 타사랑 간편보험, 유병자보험 비교해도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355 유병자보험, 간편보험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어공주님 농협에 치아보험 가입했는데 보장 진짜 잘 나와요. 대박이에요. 농협, 말해 뭐해. 가입할 때만 좀 까다롭지 가입하고 나면 보험금 정말 잘 주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시루가 타사는 두 달만 안내면 실효돼서 보장 못 받잖아요. 농협은 세 달이에요. 자, 355 간편 90일 내 진단시 초5백만원에 50% 타사는 달랑 보자 겨우 10%, 5%밖에 안된다는 거 한도도 업되고 업계 최고한도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표적항암 암진단비 내열과 허해성 이것도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한도 높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희눈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저 보험왕님 덕분에 농협 3호 가입했어요. 현대 건강체보다도 더 쌌어요. 감동. 저 보험왕입니다. 보험왕. 네. 농협 유병자보험이 현대 표준형 보다 저렴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많이 비교해서 추천해드리고 있고 가입도 시켜드리고 있다. 이러면 또 현대 지엄장이나 관계자 부분 보면 열받을 텐데. 고보장 플랜이에요. 질병 후비장에 3천까지 뇌경세 혈전증후해치료비 천만원 급성식후경세 혈전증후해치료비 천만원 최대 3천만원 중증질환 3천만원 심혈관 5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태풍 회오리 폭풍 주택 임시 거주지 20만원까지 60일 한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거 넣어도 보험료가 10만원인데 건물 아직 5만원 10만원이면 누가 가입해요. 그런데 환급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안할까면 1,2만원대로도 가입이 가능하다.